그럼 저는 그거 들고 쫓아가기 바빠,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내가 당신이 돈이 왜 어디서 세는지 알겠다고 이런 데서 다 세는, 가져가라고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점집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숙지법 같은 게 있을게요 처음에 가시는 분들보다 매아신년은 다른 점집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내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진짜요? 응,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다른 데에 점집을 다니시다가 내 집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신도가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집은 많이 와서 자기네들이 비는 만큼 빨리 성부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주들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나 매아신녀요? 진짜 그분들 쫓아나가기 힘들어 쫓아나가 막 아니 오셔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러신다고 하시고 꼭 꼭 내 신당 위에다가 돈을 막 올려놓고 가셔 오, 돈을요? 어 뭐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때론 십만원 이렇게 막 올려놓고 가셔 왜, 왜, 왜 주는 거야 왜, 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 뭐 매아신녀나 또 뭐 매아신녀 제자들은 이제 그래요 저희는 신당, 저희는 한 달에 초 기도값을 받잖아요 네 초 기도, 기도비를 받는데 기도비를 줬으면 우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더 이상에 금전은 안 주셔도 되거든? 그럼 저는 그거 들고 쫓아가기 바빠 가져가라고 아, 당신이 트리파워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내가 당신이 돈이 왜 어디서 세는지 알겠다고 이런 데서 다 세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어 이 돈 가지고 가서 삼겹살나 저기 한 금 끊어갖고 몇 금 끊어갖고 가족들끼리 사서 집에서 구워 먹든지 치킨 사갖고 애들 좋아하는 치킨 사주라고 막 보내요 보내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선생님, 이래야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 신령님들이나 선생님이나 저를 한 번 더 많이 빌어줄 것 같고 어 자기를 더 많이 어, 챙겨줄 것 같고 알아줄 것 같다고 난 똑같거든? 아니, 무슨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 같잖아 그렇죠 무속인 집 가면 돈 많이 든다? 무조건 돈 가져가야 된다? 난 이런 것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 자꾸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 우리 무당집 이러면은 돈 뭐 사기 뭐 이런 것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 보니까 돈으로 너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주고도 안 주고도 다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다 똑같이 돌봐 드리려고 하고 다 똑같이 열심히 한 분 한 분 다 어 선물 보시라고 열심히 빌어요 저희들 어 내가 좀 웃긴 에피소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어 그 자가 근데 어 이 아이들도 내 신도 때부터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신도 때부터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지 응 그래서 설아도 이제 신도들이 그렇게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음 이제 막 이렇게 돌려줘 돌려주는데 막 뭐라고 하면서 돌려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설아가 제가 예전에 있던 매화당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가 3층인데 계단이 되게 높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손님 나가시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어 없던 흔적이 있어 그리고 얘는 그걸 싹 들고 뛰어 내려가야 돼 3층까지 막 뛰어 내려가서 돌려주는 거야 그러지진 말라고 근데도 그 손님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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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계속 돌려서 주고 돌려서 주고 하는데 굳이 굳이 올 때마다 눈대요 그래서 한 달은 가시는 거 딱 잡았대 잡아갖고 이 사람은 이 분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설아가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몇만 원씩 넣을 거 같으면 넣지마 어 본인이 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봐달라고 이렇게 노력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봐달라고 이렇게 와이로를 줄 것 같으면 내단에는 돈 천만 원 뭐 밑으로는 돈으로 안 보니까 올리지마! 그랬대요 아니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안 올릴 거 같아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매하당 선생님의 스타일을 또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 쟤 어떡하지 내가 그랬었는데 근데 좀 씁쓸해 그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씁쓸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왔다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선비를 보시면 짜장면 사줘 짜장면 짜장면 사주시면 되잖아 오늘은 매하시녀가요 매하당에 오시는 분들 매하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전했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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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